인생을 남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으면서 귀가 시계라고 불렸던 작품이죠. 모래시계가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태수로 활약하고 있는 분이죠. 뮤지컬 모래시계의 배우 온주한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온주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9044님이 어? 한번 읽어주세요. 온주한씨, 그렇게 웃지? 내 마음이 녹아내리니. 제가 이런 문자를 보면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네,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읽으라고 저희가? 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받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박엄님이 흰색 티셔츠만 입고 나오시니 대학생 같다고. 푸릇푸릇하다고. 네, 오늘 점심은 베이글로 정했습니다. 현일님이 아따, 잘생겼대. 누구 아들인고. 주한배우님, 스릉합니다. 보내주셨어요. 2938님이 지방사는 비덕의. 지방. 어머, 읽으려고 하신다. 역시 라디오 디지털 하셨어. 역시. 선배님, 선배님. 예외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네, 맞아요. 시내타운에서 온태수 미리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진행하겠네요. 재밌어요. 네, 민정님이 맞아요. 온 뒤, 온 뒤. K사에서 라디오 할 때 온 뒤만 기다리던 애청자라고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막방 때 온 뒤 울 때 따라 울었다고. 너무 반갑다고. 네, 이게 라디오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개인 생활에 있는 감정과 이런 생활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방송하고 끝날 때 정말 왜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게 내가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혀서 이렇게 울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 그거 들었어요. 그게 사실 보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나라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정이 들죠. 애청자분들이랑. 좀 더 팬분들이 좀 더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라디오 DJ 하셨을 때 찐 고막 남친으로 또 불리셨죠. 그립다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3994님이 저희 남편이 주아님 패션 스타일이 너무 멋있다고 꾸안꾸의 정석이라고 엄청 부러워하셨다고 직접 스타일링 하신 거냐고 오늘도. 네, 네, 네. 저는 제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거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티셔츠도 그렇고 바지도 약간 요즘에는 와이드 핏이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청바지 그리고 아이보리색 그리고 블랙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면.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 위에 이제 색깔로 매치를 하는 걸 좋아해서. 본인 옷 입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패션 좋아하시고 옷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꾸리꾸리한 날씨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제가 사실 오늘 청바지를 입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보리색 바지를 입었거든요. 조금 밝게. 맞아요. 하선 씨도 초록색. 기분이 너무 우중충해서. 밖에서 아까 오이비누 이런 거. 그런데 제가 그걸 듣는데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군대에서 오이비누 써요? 네, 오이비누 쓰는데. 아, 정말요? 그거 하나만 써요. 샴푸랑 린스 안 쓰고. 그게 제일 싸요. 그래서 아마 오이비누를 배치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몸 씻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비누 듣는데 갑자기. 생각이가. 군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잘 안 녹아서 오이비누가. 그렇구나. 저 여군 갔었을 때는 샴푸도 입고 했는데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였군요. 좋은 때 같네요. 복무하셨네요. 경민 님이 온조한 씨가 온감 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옛날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영감 님 감성이라고. 오늘도 대나무 베개 쓰시고 아침에 강정은 뭐예요? 강정 챙겨 드셨냐고. 그 오란다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오란다를 먹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먹는 게 좀 달라요. 도라지 청과라고 팬분들이 공연하면 목에 좋다고 도라지 청과랑 공진당이랑 이런 걸 챙겨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어르신 입맛이라고 한다면 요즘엔 도라지 청과. 도라지 청과. 좋아요. 좋아요. 대나무 베개는 시원해서 쓰시는 거죠? 대나무 베개. 건강상식 이런 방송인 것 같은데 대나무 베개가 사실 요즘에 일자목, 거북목 이런 게 사실 현대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대나무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받치고 자면 이렇게 C자 커브가 생긴대요. 대박. 그래서 좀 대나무, 큰 대나무. 네. 그거를 이렇게 반으로 댕강 잘라가지고 베고 자면 약간 이렇게 C자 커브가 약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 꿀팁이다. 저도 커브목이라.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929님이 주한 씨, 이상엽 씨랑 소문난 절친이시잖아요. 저랑은 평일 오후 3시 때 같이 했었죠. 오늘 얘기했냐고 얘기하셨다고. 어제 밤에 이제 문자하는데 시내타운 자주 듣는다고. 일어났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내가 꼭 챙겨드릴게. 주무실 것 같다. 쉽지 않죠, 이 시간에. 네, 그러니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두 분 보면 이런 절친. 이게 너무 찐 절친인 것 같아서. 저희끼리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는 제2의 정우성, 이정재가 됐다. 오,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정우성 선배 하면 이정재 선배가 떠오르듯이. 그러니까 둘도 그렇게 좀 시너지를 내는 친구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상담하고 서로. 너무 좋죠. 이렇게 연예계 절친이 있으면. 4817님이 온개미형이 요즘 주식 파란 나라인데 괜찮으시냐고. 요즘도 매일 일어나면 확인하시는지 아니면 버틸 땐 어떻게 버티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요즘. 네, 저도 조금 있었는데. 어제, 엊그제. 참 미웠습니다. 참 장이 미웠어요. 매일 보세요, 아직도? 매일 보면 보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허지웅 쇼를 왔었거든요. 그때는 양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또 며칠 전부터 미국 시장과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파란 나라로 왔습니다. 전 안 본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장퇴해야죠, 뭐. 버틸 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지? 이러는 순간 더 안 갑니다. 맞아요. 4922님이 주하시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출연을 했고 윤동주 다를 쏘다에서도 윤동주 역할을 맡으셨는데 원래 이렇게 역사 쪽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지 궁금하다고. 윤동주 다를 쏘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시를 좋아해요. 시를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해서 윤동주 시인의 삶을 표현하는 뮤지컬이면 어떤 내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역사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꼭 역사에 관련된 뮤지컬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한테 러브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뮤지컬을 하면서 이게 다 이런 관련된 뮤지컬은 다 주인공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작품에서 죽으면 되게 좋대요. 현재에서는 되게 좋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온감님이라는 게 소문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하고 러브콜 하시는 것도 있고. 농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관객들이 많았는데 이제 좀 풀렸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 환호성이 풀리고 나서 공연을 처음 했을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3년 만에 들어보는 그 함성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지르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힘 때문에 사실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다음 공연도 그리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약간 힘을 내는 원동력인데 약간 가슴이 찡 울리더라고요. 다시 이제 관객분들이 소리 내서 잘했다라고 해주실 때 진짜 약간 찡한 게 있더라고요.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 오랜만에 이렇게 받고. 그렇죠. 너무 좋죠. 3823님이 뮤지컬 모래시계 벌써 보고 온 1인이라고. 감사합니다. 무대 조명에 반짝인 온배우님 눈빛 보고 감탄하고 왔다고. 얼른 예매해서 온태수 만나러 가라고. 지금 아침이라서 눈이 좀 부어서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안 하는데 무대에서는 괜찮아요. 무대에서는 조명 받고 그러면 괜찮으니까. 전혀 전혀. 꼭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뮤지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2017년에 초연 후에 5년 만에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뮤지컬 모래시계. 이미 드라마로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좀 살짝 소개를 해주세요. 네 태수 혜린 우석의 3명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혜린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돼서 태수가 이제 누명 오명 약간 그런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가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역사적인 시대에 머물게 되고 셋이.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또 지키려고 하고 태수는 혜린이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친구를 지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에 대한 상처도 남게 되고 하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는 다 보듬어지게 되고 그런 좀 우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좀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뮤지컬인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죠. 온조한 씨가 연기한 태수는 어떤 인물인가요?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최민수 씨가 했던 역이죠. 네. 태수 굉장히 남자다운 인물이죠. 남자답고 지키고 싶은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사회에 무언가가 부딪힐 때 그거를 잘못된 방법이지만 내 길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그 길을 그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자답고 의리 있고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죠. 너무 멋진 인물이죠. 태수를 연기하기 전에 이 원작 드라마 보셨죠? 예전에. 제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윗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지방 살다 보니까 모래시계가 서울에서만 방송을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지방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짤 이런 것들이 약간 소문의 소문을 물어서 서울에선 이런 방송을 한대. 이게 난리래. 그래서 그때는 본방 같은 거는 사수를 못했고 이제 커서 이제 챙겨보게 됐죠. 3992님이 뮤지컬 모래시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처음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냐고 남자로서 배우로서 태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또 부담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좀 인간의 여린 면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수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고 너무 부러지지 않을 것 같고 사형선고를 받을 때도 정말 겁나지만 약간 지켜야 되는 남자의 선을 최민수 선배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시간 정도의 뮤지컬로 함축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너무 단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사형선고를 받을 때 분명히 떨렸을 거고 겁났을 거고 그리고 사랑했을 땐 누구보다 여렸을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기복이 좀 많은 태수를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2부에서 온주한 씨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온주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온주한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역시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인데요. 이상혁 씨가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네.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네. 배우 이상혁이라고 자기 안 알면 어떡하나 계속 이렇게 자꾸 길하네. 네. 한 번 읽어주세요. 온주한 씨 얼른 연애하셔서 장가도 좀 가세요. 너가 가야 나도 가지. 최근에 윤계상 씨 결혼식장에서 뵈었어요. 주한 씨도 얼른 장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편지를 쓰셨어요. 침체되어 있던 며칠 전 밤에 온주한 씨의 응원 영상을 보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마음 써주는 아빠 같은 사람입니다.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응원을 해주셨길래. 그날 요즘 새벽 촬영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있고 그때 공연이 끝나가지고 잠옷을 입고 집에 있는데 너무 약간 처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TV를 음소거로 하고 영상 편지를 그냥 야 힘내. 여자친구인데. 약간 그렇게 해서 지치지 말고 파이팅하고 힘내라 이러고 영상 편지를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거를 계속 상협이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은근히 힘이 돼. 막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부러운 찐친이네요. 진짜 일어났네. 어제 문자 왔는데 꼭 듣겠다고 막 해가지고 피곤하면 자겠지 그랬는데. 찐친이네요 정말. 4467님이 드라마 모래시계와 뮤지컬 모래시계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부모님 모시러 가야겠다고 모시고 가사 꼭 보겠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노래를 합니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굉장히 좋은 넘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에 오시면 노래를 잘하는 뮤지컬 배우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아 노래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여경님이 온태수님 뮤지컬 모래시계 벌써 두 번이나 챙겨봤다고. 감사합니다. 제 거 보신 거 맞죠? 그럼요. 제 거 보셨겠죠? 그럼요. 태수의 너에게 달려가 한 소잘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뮤지컬의 감동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다고. 가장 좋아하는 넘버도 괜찮고 준비하신 거. 에코 좀. 이게 태수가 혜린이를 구하러 가면서 부르는 마지막 솔로 넘버예요. 에코 넣었나요? 네. 들어갔나요? 네. 만약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아침이라서 이해 좀 해주시겠네. 아닙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7348님이 모래시계의 찜 백미는 온태수 씨가 보여주는 액션에 있다고요? 아니 무대에서 액션 영화 보는 줄 엄청 연습하셨을 것 같다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액션 씬이 있어요. 노래 중간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액션이 더 멋있어질 수는 있지만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적정선에 맞춰서 사실 이 액션도 안무 감독님이랑 저희 태수들이 직접 짠 거거든요. 그래서 액션 보시는 맛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슬로우 모션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슬로우 모션을 걸어요. 그런 거 재미있겠네요. 조명을 이렇게 어쨌든 뒤에서 때리니까 실루엣만 딱 보이거든요. 그럼 실루엣으로 이제 슬로우가 딱 걸려요. 그런 액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아직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무슨 실수라든지 엔지 경험 같은 거 있나요? 이게 공연 때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공연 때 이게 가사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듀엣을 부를 때 이게 틀려요. 그러면 모르세하고 밀고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세하고 밀고 나가는데 상대방 배우가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쟤 틀렸는데? 라고 하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내가 틀렸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냥 저는 약간 헷갈리거나 물론 지금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지만 처음에는 가사가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냥 시침 툭 대고. 그게 최고죠. 그냥 밀고 나갑니다. 3954님이 주아님 SNS를 보면 모래식에 공연 본 팬들을 일일이 태그를 하시더라고요. 팬들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이 중에 뭔가 힘이 났던 그런 게 있나요? 뭐 인상적인 피드라든지. 제가 이거 일단 일일이 태그를 하는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너무 감사하니까 일단 너무 감사하니까 보러 와주신 팬분들한테 이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태수의 서사가 부족한 부분을 운주환의 연기로 채워줬다. 약간 그런 게 설명이 된다. 이런 응원이 가장 힘이 되죠. 그렇죠. 아 태수가 이해가 되셨구나. 저렇게 하는 이유와 행동들이 이해가 되셨구나. 뭐 이렇게 저도 약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원들이 힘이 되죠. 너무 디테일한 칭찬이네요. 4855님이 이민정 씨나 이상엽 씨 다 본 것 같은데 동료들의 의견은 어땠냐고 모래식에 보고. 상엽이가 무대 위에 있을 때 너무 멋있다고 너무 무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비도 그런 얘기를 듣기 좋으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정이 누나도 너무 멋있었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 내가 무대 위에 있을 때 그래도 배우로서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구나. 같은 배우들이 멋있게 느낄 정도면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나기 전에 꼭 와서 봐줬으면 하는 사람. 네. 우리 작가님들도 물어보셨어요.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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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보러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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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에 그때 못 가가지고. 수영 선배랑 같이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와주시면 제가 좋은 자리로 마련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노래 듣고 갈게요. 네. 저희가 세 곡 신청 받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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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한 곡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이분을 또 선택을. 이분이죠. 이러면 선택을 하셨어요. 누구죠? 제가 전에 라디오 할 때도 노래를 제가 이렇게 고르게 되면 날씨 검색을 꼭 해요. 근데 이제 날씨 검색을 이 신청곡을 제가 엊그젠가 드렸는데 날씨 검색을 하니까 약간 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노래가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이유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를. 너무 좋죠. 네.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동준님이 노래 선곡을 하는데 날씨 검색까지 하는 온테일 선곡까지 너무 좋다고. 아. 마음에 드셨다면.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막 따라 부르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 자동차에서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곡 막 들으면서 막 울고 막. 막 따라 부르고 막. 목격탐이 들어왔네요. 4313님이 여의도 부대찌개 가게 알바할 때 형님 오셨다고 먼저 활짝 웃어주시고 드신 후에 네프킨으로 테이블을 닦고 식기 싹 정리하셔서 왕팬됐다고. 인성갑이라고. 원래 이렇게 정리 잘하세요? 집에서요? 네. 네. 정리하는 거 좋아해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버르신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와. 멋지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883님이 주한 씨 보면 웃을 때 너무 순둥순둥 강아지 같은데 악역할 때 눈빛 너무 무섭다고. 주한 씨 펜트하우스에서 찐단태로 나올 때 완전 소름이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또 한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잘 지냈어 파트너? 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 잊었어? 덕분에 로건 집에까지 내 정체가 들통냈으니 이제 나한테 남은 거 당신 뿐이야.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 잼스한테 다 말해볼까? 당신이 다시 켠 거라고? 너무 무서워요. 뭐 이렇게 길게 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봤었는데 펜트하우스3에서 진짜 주단태 백중기 역을 맡아서 화제 엄기준 씨 추천으로 김순옥 작가님을 만나셨다고요? 네. 기준희 형이랑은 제가 그날들이라는 뮤지컬을 같이 했었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인데 기준희 형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우리 드라마가 이제는 다 종영됐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찐단태가 있대. 자기가 가짜래요. 오 대박. 그래요? 그래요 형? 근데 찐단태 역할이 누가 왔으면 좋겠는데 너 한번 미팅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되든 안되든 형님 부탁이면 작가님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죠. 작가님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엄기준 씨는 또 카메라가 꺼져 있어도 주단태 같았다고. 이 펜트하우스는 모든 배우들이 다 대사를 코에 걸어요. 내가 왜? 막 이러잖아요. 그거 미지컬인데요. 기준희 형은 나를 왜? 막 이렇게 코에 걸고 태규 형도 규진희가 왔어! 막 이러면서 코에 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여기서 오디오 톤을 잡을 때는 코에 걸어야겠다. 코에 걸어야겠다. 나도 코에 걸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온테일 역시 디테일하십니다. 이은아 님이 저는 아직도 영화 피터팬의 공식에서 온조한 씨를 잊을 수가 없대요. 19살 한수의 눈핀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던 그런 작품이죠. 2006년에 개봉했던 영화 피터팬의 공식에서 한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엄마 보석파른 거 얘기 안 했네. 방학했어. 방학했고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다. 집에 갔는데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나? 이걸 엄청 땡기셨네요. 대작 길이 때문에 이렇게 빨리 얘기하진 않았어요. 디테일하군요. 되게 목소리가 얘기해요. 이게 한수라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게 감독님이 얘기하기로는 물에 한이 있는 그래서 이제 한수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이름을 지은 그래서 이제 수영 선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태회기본능이라고 이제 엄마의 뱃속에 안정적인 때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 연기를 제가 22살 때 했던 것 같아요. 22살, 3살 때 이제 한수를 만났던 것 같은데 네. 이때 저는 그 포스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톡 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인데 절대 울지 않는 얼굴이 인상적이라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 포스터를 진짜 그때 막 너무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셔츠 한 장 입고 어디 강원도 바닷가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추우셨구나. 한 11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셔츠 한 장만 입히고 뒤를 자꾸 돌아보래요. 눈물나. 그래서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약간 좀 쓸쓸한 그런 걸 좀 표현해달라. 근데 이제 물을도 묻히고 막 이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막 바닷물 그냥 해가지고 그냥 묻혀서 찍었던. 안 그래도 추운데. 그런 한이 담긴 작품이군요. 한이 담긴. 그래서 한 순간. 죄송합니다. 그렇다니까요. 맞다니까요. 2006년 당시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온주한 씨가 작품 선택의 기준이 행복이라고 하셨었어요. 지금도 변함없냐고. 이게 제가 작품을 이 작품을 했을 때 행복해지겠지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주변을 좀 같이 앙생부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작품을 했을 때 감독님, 동료 배우, 스태프들과 작업을 했을 때 이 분위기가 행복하냐 안 하느냐의 기준인 것 같아요. 내 삶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진심일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선택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작품할 때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온주한 씨와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뭐 했다고? 미양님이요. 요즘 뮤지컬에 관심 있어 하는 중일 아들 괜찮을까요? 모래식에 아들과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너무 괜찮죠. 8세 이상이에요. 8세 이상이라 충분히 가능하고 중일이라면 꿈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보여주시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경험도 시켜주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보는 거 너무 좋죠. 그렇죠.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뮤지컬 모래식에 지금 바로 여러분 예매 가능합니다. 무대에서 온태수를 만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래식에를 찾아와주시는 관객분들 무대에서 부서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보러 오셔서 마음껏 느끼시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셔도 되고요. 잘했으면 박수도 쳐주시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모래식에의 배우 온주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민우혁 소양의 기적이에요.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민우혁 배우도 모래식에 태수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혁이가 이 노래를 연습 기간에 정말 바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서 낸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혁이 노래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